아 말이 되지 말이 되지 전준호 의원이 건의 이야기 이중글자야 태극이 특혜자 태극이 특혜자 태극이 특혜자 이중글자 태극이 특혜자 태극이 특혜자 태극이 특혜자 태극이 특혜자 정승민 부위원장 웃겨 죽겠어요 정승민 부위원장 웃겨 죽겠어요 무엇인지 부수고발 안혜 국무 nä 국기 δ к 부수고발 안혜 차 구조고발 한번 신의 사건번호 알려드릴게요. 공수처 2024.2024 공제. 내가 당신 고소고발한 범호야. 2024 공제 480호. 고소고발하세요. 내가 고발했으니까 하세요. 2024 공제. 어디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 봐.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요. 나 참 진짜 씨.